좋아요, 구독 이번엔 오후짱을 함께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도 두 가지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좀 7천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수혜를 받아가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오피스 앱에 대해 구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용화 과정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기반들이 되겠죠. 최상위 서비스, 현재 어플리케이션, API 전쟁이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업들이 또는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재 인터넷상의 문서 공유라든가 오피스 웹, 각종 오피스의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환위되는 그런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어떤 이용자들의 1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구축하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구현하냐면 자동 이미지 생성, 자동 텍스트 생성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오픈 AI의 사업하고 협력을 좀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장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생성 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자유사를 비롯해서 블록체인 사업, 게임 이쪽 또 NFT 쪽에도 또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밸류션이 한 번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실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매출이 지키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작년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 그런 상황이 존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차트로 보시면 한 번 크게 상승하고 조종을 보이고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1월 달에 한 번 급등을 해주고 조종을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조종이 비록 짧았던 그런 부분인데 예전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하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행보지 않고 바로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단기 고점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 21선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1선과 60일 사이에 주가가 갇히게 되는데 이게 일명 약간 속으로 보면 가두리 양식장이나 하죠.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추세이탈도 아니고 또 상승도 아닌 오랫동안 수렴의 가정인데 이걸 가두리 양식 21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현재 상승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 보통 중기 조종은 거의 한 달입니다. 고점에서 보면 오늘까지가 22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쉬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줬다 해서 새롭게 접근하셔도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한번 기대할 만한 평상시 거래량도 보다 한 3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초록밴드에 현재 오시면 오전에 어떤 차트 분석 탑3 종목에서도 제시를 좀 했던 종목이 해당이 되는데 오전에 한번 급등했다. 지금은 승부력인데 오후장에도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밴드에 오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기주 종목 만나봤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기존 사업도 잘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NFT 사업도 신사업도 좀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좀 찍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주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또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만큼 5장에서 흐름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이오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이오입니다. 최근 보면 이 섹터 안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안에서도 오늘은 N캠이 좀 밀리지만 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잘 갔었고요. 실리콘 음극제나 CNT 도전제 이쪽도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오도 이런 부분으로 같이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력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인데 탄소나 안호트립 쪽에 가장 앞서 있죠. 제이오의 어떤 회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2차전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도전제라는 것은 전기를 보다 더 잘 통하게 하는 그런 물질의 현재 첨가물에 해당이 되지만 출력 향상, 출력 향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제가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 도전제를 만드는 부분이 탄소나 안호트브로 만듭니다. 탄소나 안호트브는 현재 이 관, 우리가 수도파이프, 관과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가운데가 비어있는 그런 어떤 물질인데 이거를 현재 두 겹, 세 겹 이렇게 둘둘 마르는 어떤 형태의 어떤 물질들이 도전제에 있어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장벽으로 만든 것이 멀티월, 멀티월, MWCN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겹으로 둘둘 말린 부분들을 싱글 월, 싱글 월이라고 해서 SWCNT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JO가 멀티월, CNT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를 좀 했고요. 싱글 월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이 약하지만 얇은 겹, 현재 TW죠. 신월이라고 하죠. 이런 소수 겹의 어떤 탄소나 안호트브에 대해서 상용화를 좀 했기 때문에 양극재나 응극재 쪽으로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력은 앞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 상장 초기에 이런 밸류션이 한 번에 반영이 있기 때문에 시세는 매우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4만 4천 원까지 갔고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은 현재 쌍바닥까지 왔고 이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 번도 시세다운 시세를 약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JO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시세가 날 확률이 많은데 오늘 어떻게 보면 11%까지 갔다가 짝실은 밀렸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5장의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지금의 어제하고 오늘의 거래량들은 매물소와 가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중기 종목의 성향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 톡 꼬셔서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제의 어떤 신 탄소나노튜브의 대장주 기업 유일한 국내 유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봤습니다. JO고요. 탄소나노튜브 쪽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만 좀 보자면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좀 꼬리 그리면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도 3.5% 정도 강세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후장에서도 만약에 이 정도의 흐름을 좀 버텨주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정확한 정보들 또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 받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5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다시 한 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